가사 공감 능력하면 또 이분이죠.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. 양가리도 안 맞네. 약간 말을 이렇게 하셨잖아요. 김성이가. 형 연결이 드는데? 아주 현명한 아이돌이에요. 롤토 사전 조사를 했다고 해요.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하고 식감은 많아요. 많아요. 예리한 촉감 눈빛 파워 업. 내가 원숭이는 어떡하지? 공연이 형이랑 너무 똑같아. 요즘 자리가 맞네. 넉사지가 오늘 힘들 것 같고. 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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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리. 공연이랑 비슷해. 단식 좋아하는 것까지 좀 비슷하시네. 대전 아저씨 대전 아저씨. 모두가 팀과 퀸이 될 수 있다. 그리고 뱅크 수 없지 못하시지 못하시네.